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생 타로 카드를 가지고 제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생 타로는 어떤 전생 타로냐? 전생은 제가 계속 보다 보면 전생과 현생이 이어지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카드를 계속 보다 보면 전생이라는 게 하나의 전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오는 어떤 전생의 코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에 행복한 순간에 슬픈 순간에 또는 외로운 순간에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순간에 그리고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또한 어떤 전생의 어떤 코드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생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도 분명히 그 속에서 나오는 전생의 어떤 업장 속에서 나오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모두 모두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끝난 호텔 델루나도 약간 그런 종류의 드라마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현생의 문제점을 전생과 연결시켜서 봄으로 해서 궁극으로는 사실은 현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생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잘 삶으로 해서 다음 생에 또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환생과도 또한 개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그래서 전생 시리즈는 계속 계속 나갈 거예요. 어쩌면 황당할 수도 있는데 또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가지고 왔냐면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하시는 분 옆에 짝이 있어도 뭔가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나는 왜 외로운 걸까? 나는 왜 짝이 없는 걸까? 또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까? 아직 나는 그 사람과 왜 안정이 되지 못하는 걸까? 까지 가슴 속에 외로움, 혼자라는 외로움을 가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시게 되면 전생 타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왜 만나지 못할까? 나는 왜 외로운 걸까? 나는 왜 영혼의 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걸 가지고 제가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드를 제가 1, 2, 3, 4, 5번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봅시다.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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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들어가나요? 조금 더 올릴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내 영혼의 짝이라는 어떤 분이 뭔가를 들고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몸짓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약간 새로운 인연이라든지 지금 외로워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 새로운 어떤 인연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어떤 감정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일본 구독자분이 일본을 선택하신 분들은 전생의 어떤 아픔과 내지 마음 아픔과 그리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지금 상태가 계속 고민이 많고 여기 지금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그런 고민이 많고 뭔가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는 고민이 많고 거기에서 심사숙고하고 고민이 많고 하여튼 조금 우울해하고 그런 기운 자체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잔이 들어와 있잖아요. 잔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기운이 분명히 와 있고 어쩌면 정말로 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이라든지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지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들이 가진 일본 당신들이 가진 모습에서 뭐가 있냐면 옛날에 과거의 어떤 사랑, 사랑에 대한 상처, 거기에서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의 경험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새로운 기운은 들어와 있으나 내가 그 감정의 잔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깊은 어떤 마음의 냉정함이라든지 오히려 우울함이라든지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잊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들은 그러면 일본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현실적인 거,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금전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내지 너무 생각하거나 현실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영혼의 짝을 만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험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카드는 지금 노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나 돈을 안고 있고 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버리고 감정의 잔을 받게 되면 우리 일본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면 에이스 펜타클이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나를 억압하는 어떤 사고 방식들, 그러니까 내 감정이라든지 내 감정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뭐가 안 될 거라는 마음이라든지 만날 수 없다는 마음이라든지 그거 틀어 보이셔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조금 비정상적인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데빌이 비정상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거란 뭡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정상, 비정상은 없죠. 없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결혼을 안 하거나 가정을 이루지 않은 우리 구독자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새롭고 좋은 어떤 큰 좋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우리 구독자분은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전생에 뭔가 사랑에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운 닫은 사람에 대해서 더디 안움으로 해서 또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현재는 기본 사랑이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활달하지 못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생각하지 말자. 사랑은 때때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미래에는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어떤 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비정상적이지 못한 것. 비정상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끊어내자. 그런 카드가 1번의 어떤 내가 왜 외로운 걸까? 나는 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어떤 카드가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 1번을 하고 싶어 좀 덜하고 말아봐요. 그럼 2번을 ت거 gitد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을 내가 왜 외로운 걸까? 나는 짝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카드를 뽑았는데 이번 카드는 이미 만나고 계신 카드예요. 주변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내 주변에 어쩌면 나의 마음을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벌써 있습니다. 여긴 지금 따라다니고 있죠. 그리고 자기만의 뭔가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도 우선은 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기에 전생의 기억은 뭐냐? 전생의 기억은 뭔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경쟁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라는 어떤 전생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정말로 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어떤 전생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달리 이 카드에는 여자 카드가 많이 뜹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로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의 영혼의 짝인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없애줄 사람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2번 구독자들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이상향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과 그리고 나와 끝까지 나를 의지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우리 2번 구독자분들은 이미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전생에 어쩌면 이 인연은 이어왔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전생의 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인연들이 다시 같이 들어와서 이 생에서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돈이 좀 없고 조금 빈곤하고 남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분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준 인연이니까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못 버립니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사회적인 어떤 것들, 편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다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시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여기 이상의 똑같은 다른 종류의 카드에 제가 칠하고 컵하고 똑같이 지금 뽑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열심히 맞서고 세상의 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맞서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실은 재혼이든 내지는 초혼이든 아니면 돌아온 싱글이든 아니면 나는 전연데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는 카드예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사연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랑은 극복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전생 인연 속에 있고 거기다가 만족스러운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전생에서 나는 이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지금도 정말로 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삶이 앞으로 괜찮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지금 버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각, 사회적인 통념 그런 거 극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 짝이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짝은 없지만 돈이 없거나 아니면 짝이 없지만 몸이 안 좋거나 짝이 없지만 한 번 결혼을 했거나 그런 상황은 다 되죠. 왜? 짝이 오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은 다 됩니다. 그런데 짝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짝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잘 이겨내서 극복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말이 옵니다. 우리 2번 구독자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 번 또 한 번 보겠습니다.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은 어떻게 될까요? 2번은... 자, 이 칼조칼 감 충실히 뽑았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죄송한데 이 카드는 사실 결론이 없어요. 내가 왜 외로운 걸까? 내가 왜 짝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자, 이 카드가 사실은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계속 감정의 잔이 이렇게 많이 뜯거든요. 그러면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온다?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곁에 있어요. 자, 곁에 있는데 누가 외로워한다? 지 혼자 외로워한다. 나 혼자. 나 혼자 외로워한다 이 소리예요. 자, 외로워하고 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외로움 속에 때때로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3번에 보이는 어떤 우리 구독자의 남자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주도권이었고 남자가 왕이 뜯거든요. 이 왕이 고집도 더럽게 세게 생겼고 엄청 고집도 세고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을 때때로 너무 몰라준다. 과거와 관계되면서 너무 몰라준다. 자, 그래서 마음이 더욱더 답답한 상황을 얘기해 주죠. 자, 그러면서 여자가 보세요. 술도 한 잔 하고 그런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부터 이렇게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시절부터 여자가 힘이 없고 남자는 더럽게 고집이 세고 그래서 때때로 나의 감정 때문에 한 잔씩 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면서 근데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만족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부유했어요. 못 살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현재에도 사랑이 있어요. 자, 사랑이 있고 같이 일하는 곳에 있거나 뭔가 학교에 있거나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사랑이 옆에서 항상 같이 있는 모습인데 거기서 또한 주도권이 별로 없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다 없다? 못 헤어집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이고 어쩌면은 눈을 열어서 당신의 상황을 확인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도 헤어진다 만다 한번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떠나거나 헤어지거나 그런 모습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미래에서 보게 되면 다시 잔을 들고 와서 나를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옆에 있는 사람과는 우선 헤어지지 못합니다. 헤어지지 못하고 뭔가 외로움을 스스로 외로움을 어떤 이기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나는 왜 홀로인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나는 외로움인가? 얘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서, 나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은 옆에 사람이 있었으나 외로워하는 모습이고 거기에 현재도 사람은 있으나 내가 뭔가 권한이 없는 모습이고 미래에서도 감정적으로 나를 달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3번 구독자분들 원인과 치유는 누구에게? 그대들에게 모두 모두 그대들에게 다 있으니까 그대들이 재밌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혼의 짝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럼 시키는 저녁입니다. 각각의 특기간으로 저희도 해봐요. 저는 두 분은 두 분을 아저기할 때 삼겹조물을 다 Jak게 그러고싶은 뒤에서 다시 오고싶은 뒤에서 입음으로 자를줍니다. 안녕하세요. 4번은 종을 조금 의뢰 필요가 있어요. 좋은 종이 아닙니다. 좋은 종이 아니고. 4번의 종은 정화의 종입니다. 4번 카드는 우선은 누가 손해냐. 여성분이 손해예요.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이 카드는 인연은 데빌 카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인연이 전생에서 이어져 왔다. 정말로 이 인연은 이어져 왔고 거기에서 약자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잔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두 개의 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원래 바람둥이였다. 바람둥이였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변화해서 이곳으로 넘어온 것 같거든요. 넘어왔고 거기에서 지금도 뭔가 얽혀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잔의 카드도 뜯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외로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외로움 외로움이라든지 나는 왜 혼자인가 이런 외로움은 사실은 이 안에서는 끈적하게 얽혀있는 카드가 뜯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카드는 어떤 거냐면 자기 것을 갖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 있어요. 이게 약간 요즘 시대 말로 치면 불륜입니다. 불륜. 불륜 카드예요. 4번 승리까지 구독자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이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집착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그런 카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깨끗하지 않다. 이 카드에서 남자가 깨끗하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남성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많으면서 놓지 않는다. 자기 것을. 그러니까 여자는 제가 볼 때 여성분은 4번 카드로 봤을 때 여성분은 굉장히 어쩌면 맑고 깨끗하고 내지는 그 사람만 바라보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성분은 이 안에서 진짜 데빌이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밝은 것들 헤어지지 않겠다는 것들. 그리고 이 인연이 보게 되면 묘한 것이 절대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조금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고 이것도 가지고. 다 가지고 갈라 하는 어떤 인연 속에 있다. 여성분은 굉장히 순수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약간 외로움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카드에서는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두 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여기에도 지금 달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성분은 만약에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이 인연은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새로운 인연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쉽게 이 사람이 낳아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이 인연을 정리하면 새로운 게 오고 새로운 게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구독자 남성분들이라면 이 카드를 보시고 혹시나 정말로 제가 말한 상황처럼 비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다면 끊어주세요. 이게 본인이 명확하게 끊어주시게 되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프고 내지는 힘들더라도 그 여성분을 위해서 끊어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조금 나누어집니다. 여성의 모습과 남성의 모습이 좀 나누어지는데 과거에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런 인연들이 같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녹기 싫고 이 여자랑 같이 가고 싶고 두 개 다 지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여성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 여성분들은 과감하게 끊게 되면 새로운 모습이 온다 보이게 되고 남성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끊어주게 되면 다시 어떤 새로운 좋은 인연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끊어주자 내지는 끝내자 라고 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5번 4번 6번 자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과거에 전생에 엄청 좋아한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끝과 마감이 있었고 남자는 엄청 노력을 해서 이 인연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카드 안에는 남자의 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반대도 있을 수 있었고 전생에 반대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인연을 같이 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개의치 않고 서로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어쩌면 이 생에 와서 결성쯤에 이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생에도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이게 지금 여성이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에서.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외로운 걸까 내지는 왜 내가 짝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라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지금 누군가가 엄청 나를 위해서 남성분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는 바라보고 있고 여기는 고민하고 있고 여기는 새로운 어떤 전환점으로 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지금 헤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부터 남성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오신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은 남성을 믿고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거 해외도 되고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가세요. 자 굳이 어떤 내 삶의 틀에 사고방식의 틀에 음메이지 마시고 자 새로운 곳으로 가라. 새로운 어떤 이상을 향해서 가라. 자 풀카드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이상을 향해서 가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리고 외국도 괜찮다. 가라고만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러면 새로운 길이 우리가 또한 열리게 되죠. 자 거기에서 지켜보면서 또 남성이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또 여기도 남성이 달려오고 있고 또한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을 어떤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전생에서도 이 남자가 노력해왔다. 물론 남자가 못 살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나하고 신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분 상황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수 있지만 현생에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서로 떠나보자. 같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자분이 역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남성분의 어떤 주도화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루어지고 좋은 결말을 어떤 내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자. 과거에서부터 그가 열심히 노력해왔으니까 어쩌면 새로운 길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장소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는 또 열심히 일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자 그런 어떤 전생의 인연에서 5번까지 제가 스토리를 읽어봐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스토리라면 그게 따라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현생의 문제를 우리는 전생에서 나의 외로움을 왜 그가 나의 짝인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